미니유 ASMR 미니유 ASMR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조금 특별한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얼마전에 제가 리셀스킨이라는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에서 협찬 제안을 받았어요. 제 영상에 리셀스킨에 마스크팩을 협찬하고 싶으시다고 그런 제안을 받아서 잠깐 고민을 하다가 알고보니까 그 분께서 저한테 협찬 제안을 해주신 그 리셀스킨 직원분께서 제 영상을 제 ASMR 영상을 굉장히 즐겨보시는 구독자 분이시더라구요. 그래서 기분좋게 협찬을 받기로 했는데 약간 협찬이 들어간 영상이라고 하니까 저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조심스럽고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열심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협찬을 받은 마스크팩을 보여드릴게요. 총 다섯가지 종류의 팩을 전화 받았구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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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가지 종류의 팩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팩을 붙일 때 나는 끈적끈적 찐득찐득한 소리 촉촉한 소리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이 팩의 패키지 박스를 탭핑하는 소리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SMR 영상에 어... 뭐... 거슬리거나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동안 뭐 핸드크림을 바른다거나 등등등 제 영상에 큰 거부감이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쵸? 종종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씩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우선 이거는 아쿠아린 워터풀 앰플 마스크 라는 이름이고 수분 충전 팩이에요. 수분 개인적으로 저는 얼굴에 수분이 많이 부족한 수분 부족지성 타입의 피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수분 충전 이라는 타이틀의 팩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며칠동안 계속 밤마다 이 제품을 써봤거든요. 이렇게 지금 팩이 두 개가 남았어요. 이걸 제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한 팩당 한 패키지당 팩은 다섯 개씩 들어있는데 제가 벌써 세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팩이에요. 이 팩의 특징은 고보셋 기능의 베타글루칸과 촉촉한 피부를 위한 의인 의인 추출물 락토 바실러스 콩 발리오 추출물이 수분을 채워주며 참맛뿌리 추출물과 꿀 추출물이 건조한 피부에 활력을 주어 빈틈없는 보습에 가득한 영양까지 공급해주는 수분 코팅 시트 마스크입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있고 사용방법은 일반 마스크팩이랑 똑같아요. 세안 후 스킨으로 피부결을 가볍게 정돈한 후 마스크를 꺼내어 편 뒤 얼굴 모양에 맞게 시트를 얼굴에 부착시킵니다.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피부 휴식을 취한 후 마스크를 떼어내고 피부에 남아있는 내용물을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수분 충전 플러스 물광 모습 플러스 윤기부역 슬크처럼 피부를 감싸 앰플 전달력을 높여주는 셀룰로스 시트에 수분을 가득 담아 메마른 피부를 촉촉하게 수분케어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제일 기대하고 사용하고 있는 수분 충전팩 수분 충전팩 그리고 그 다음 라이트 립그린 앰플 마스크 라이트 립그린 앰플 마스크 이거는 진정,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는 팩이에요. 마침 Santa 맑은 피부라고 써져있고 어성초 주춤 침묵튀칭, 어성초 추출물과 명풀 추출물이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자극받은 피부를 차분히 진정시켜주고 제이스트리 추출물과 캐모마일 꽃 추출물이 뜰뜬 피부에 에너지를 주어 피부결 개선에 도움을 주며 부족한 피부케어에 탁월한 베타글루칸 함유로 건강한 피부로 관리해주는 진정 컨디셔닝 시트 마스크입니다. 라고 써져있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크림이 그려져있어요. 팩 다섯가지 종류 모두다. 팩 다섯가지 종류 모두다. 팩 다섯가지 종류가лен고 팩 다섯가지 종류는 팩이 진짜 많았어요. 팩은 제가 두개 사용해서 세개가 남아있는데 유수분 조절, 컨디셔닝, 피부 진정, 실 끝처럼 피부를 감싸 앰플 전달해줍니다. 발력을 높여주는 셀룰러스 시트에 무석한 피부를 생기어린 피부로 만들어주는 수딩케어. 이렇게 뜯어져있고, 사용방법은 그냥 똑같아요. 세안 후에 스킨 뿌려서 피부결 정돈하고, 그 다음에 그냥 묻혀주면 되는 그런 마스크팩 방식. 이렇게 그리고 세번째 이렇게 팩은 개인적으로 이 팩은 이건 되게 신기한게 팩이 보통 그냥 하얀색이잖아요. 마스크팩같은게 하고요. 근데 이 팩은 검정색이에요. 신기하죠? 이름도 비장탄 블랙 마스크 슈팅! 다이아나 클라리파잉 앰플 마스크 비장탄 블랙 마스크 시트 이게 다 이름이 있거든요. 이거는 블랙 마스크 사용설명서 있는데 또 보면 검정색으로 보이시죠? 검정색 마스크팩 자체가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패키지도 검정색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패키지도 검정색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패키지도 검정색으로 되어있고 모공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주는 비장탄 블랙 마스크 시트에 오랜 수분 제작력과 매끄러운 피부결 산사를 위한 청정 케어 청정 슈팅 생기충전 청정 슈팅 생기충전 날마시꽃씨 추출물과 당귀 추출물이 늘어진 모공을 관리해주며 투명한 피부로 가꾸어주고 감초 추출물과 서양 민들레 추출물이 피부에 영향을 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관리해주어 균형감 있는 피부로 케어하는 데에 도움을 주며 탁월한 수분 영향력을 보유한 페타글루칸이 함유된 산짓한 청정 시트 마스크입니다. 또 하고 설명이 되어있어요. 이거는 약간 피부가 칙칙해졌을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공 관리까지 되니까 약간 모공 케어하는 타입으로 나온 팩인 것 같아요. 저도 모공이 되게 넓은 편이라서 항상 고민이 좀 있어. 아직은 그래도 나이가 젊으니까 괜찮은데 나이 들수록 모공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피부가 처지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는데 그렇게 관리를 제가 막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게 문제예요. 이것저것 젊을 때부터 관리를 막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귀찮아가지고 관리를 잘 열심히 꾸준히 하는 편이 아니라서 지금 화면에는 제 모공이 아마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안 보이나요? 이게 지금 필터가 굉장히 소프트해서 모공이 잘 나오진 않는데 진짜 모공이 문제죠. 모든 피부의 고민은 모공에서 시작되는 곳이 아닐까? 피부 처짐도 그렇고 그럼 다음번 우선 어쩔 수 있는 추울대 랩 암플 발마스크 주름개선 이 팩은 탄력! 탄력주는 팩이에요. 여기 보이시면 링클 케어 집중탄력이라고 써있죠? 탄력강화 주름케어 영양보습 실컷처럼 피부를 감싸 앰플 전달력을 높여주는 셀룰러스 시트에 주름과 탄력을 케어하여 피부 나이를 돌려주는 링클 케어 제품 특징 지친 피부에 에너지를 주는 목룡 추출물, 성류나무 추출물,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산이 떨어진 피부를 탄력을 관리해주고 백지 추출물, 인삼 추출물이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며 원활한 소분 공급을 이끌어내는 메타글루카네야미로 탱탱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엘라스틱 시트의 마스크입니다. 그쪽은 여기 보시면 메이드 인 코리아에요 한국제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박스에서 손을 떼는 소리가 되게 좋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이제 ASMR을 찍으면서 탭핑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탭핑을 하게 되는 그 물건에 이 위에 부분이나 이 아랫부분이 소리가 좋아요. 이 몸통 부분보다. 이 아랫부분. 여기가 소리가 참 좋더라구요. 거의 모든 물건이 다 그래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이런 몸통부분은 차라리 이렇게 스크래칭하는 소리가 더 좋고 탭핑할 때는 이 아랫부분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소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거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다섯 가지의 팩 중 마지막 팩을 보여드릴게요. 리셀 스킨 펄 브라이트 앰플 마스크. 이거는 클리어링 광채 토너 미백 기능성 화장품 브라이트 앰플 마스크에요. 상백피 추출물이 들어있다고 써져있고, 이거는 이제 비백 주는 그런 얼굴 톤 밝게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팩인데, 투명 피부 광채 토너 윤광 보습. 실크처럼 피부를 감싸 앰플 전달력을 높여주는 셀룰로스 시트에 광채 어린 진주 빛을 담아 칙칙한 피부를 밝은 생기로 브라이트온 케어. 브라이트온 케어라고 되어있네요. 브라이트 앰플 링지어 링지어 스파우스 링지어 blossom 마이 owym 뫄 앰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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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색깔도 하얀색. 그러면 제가 이 5개의 팩 중 하나를 직접 제 얼굴에 붙여서 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태어나 클라리파잉 앰플 마스크 리셀 스키 라이트 립 그린 앰플 마스크 그러면 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화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을 지우고 깨끗한 피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세안을 하러 갔다 올게요. 이렇게 다녀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얼굴에 직접 팩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핵을 붙이기 전에 준비를 준비를 앞머리 고장시키는 고장시키는 밴드 같은 거예요. 옆머리를 옆머리를 제가 이마가 되게 넓어요. 앞머리 고장을 시키고 얼굴에 이제 팩을 붙일 건데 진정시키는 거 링크 탄력주는 수분충전 생계충전 광채톤업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얼굴이 되게 수분 부족형 지정이에요. 그래서 수분에 되게 신경을 쓰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는 오늘 이 아쿠아 수분충전으로 팩을 붙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참 이 수분 부족형 지성이 참 안 좋은 게 많아요. 아마 저처럼 수분 부족형 지성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막 그렇게 유분감 있는 걸 바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고충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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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추출물 베타 글록 하쿠아 린 오토프 앰플 마스크 그리고 어.. 굉장히 고보습의 기능이 있다고 하니까 얼굴에 보습을 많이 주겠죠? 아.. 저는 항상 진짜 얼굴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건조하긴 한데, 또 기름도 많이 나와요 다이아몬드 크림이 그려져 있어서 예쁘네요 반짝반짝 이걸 제가 얼굴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은 약간 베이드 색이라고 해야되나 아주 옅은 갈색빛이 나는 옅은 갈색빛의 색깔입니다 음 이렇게 일반 마스크팩처럼 얼굴모양으로 생겼구요 조금 보기 불편하신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마스크팩을 붙이겠습니다 아이고, 머리를 묶을 걸 그랬네요 제가 얼굴이 좀 큰 편이라서 항상 마스크팩을 붙이면 항상 마스크팩을 붙이면 남칠을 하나요 어쩔 땐 막 백이 모자랄때도 있어요 이렇게 코끝이 조금 모자라죠? 더era 1라운드 자 2라운드 타яд 부분 2라운드 양쪽 4라운드 1라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분 정도를 기다려야 하거든요. 지금 제가 생얼은 생얼인데 아이라인만 그렸어요. 제가 아이라인을 안그리면 눈 모양이 너무 이상해서... 그리고 아이라인만 그린 상태가 남아지나? 이 백이 되게... 점성이 있는 제품이에요. 가벼운 느낌의 에센스라기보다는... 점성이 있어가지고... 코 보즙이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소리가 되게... 끈적끈적하죠? 여기... 백이 남아있는 에센스를 조금... 어떤 재질인지... 카메라에 비춰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점성있는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백이 남은 에센스를... 여기 목에 발라주면 좋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 가벼운 느낌의 팩보다는... 코 보즙을... 조금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마음에 드네요. 수분이 너무 많이 부족한 편... 타입이 피부라서... 어떻게 끝나지 못하고 싶으셨을까요? телеф workspace tus는... 생각보다 손을 없는 거라. 편하게 제작단을 볼게요. 씹어내기 바닥이... 처럼 안들기시키지 않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면 10분 뒤에 마스크팩을 벗고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이렇게 10분이 흘렀습니다. 아직 많이 촉촉해요. 그럼 마스크팩을 벗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웃기죠? 네, 이렇게 마스크팩을 벗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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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렇게 마스크팩을 한 다음에 얼굴에 남아있는 이 에센스들을 손가락으로 살짝 두들겨서 흡수시켜주면 되는데요. 근데 이 팩이라는 거는 한두 번 사용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꾸준히 써봐야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의 후기? 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말씀드리자면 아직 오래 써보진 않고 그냥 한두 번 써본 거라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팩이 그 점성이 있는 팩이라서 그 점이 마음에 든다는 거. 그 모습이 될 것 같다는 거. 그리고 10분 지났는데 팩이 아직 촉촉하다는 점? 그 점은 마음에 듭니다. 근데 사람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건 참 달라질 수 있는 후기기 때문에. 참고로 저의 피부 타입은 수른부적형 지성. 얼굴이 아주 메말라있는. 수분이 없어서 메말라있지만 기름은 굉장히 오일리하다는 그런 피부 타입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리가 괜찮은 것 같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청소년기에 우리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코가 높아질지도 모른데요. 뭐.. 뭐..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어디서 주워들었어요.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 바를 때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면 코가 높아진다고. 아, 저 눈썹 그렸어요. 눈썹이랑 아이라인. 이제 다 흡수가 된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다 흡수된 후의 느낌은 살짝 끈적임이 있는 느낌. 이렇게 소리 들리시죠? 살짝 끈적임이 있어요. 얼굴에게 남아있는 거죠? knut적이 photos, 눈썹을 Dor스듰고 긁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해서 저의 팩 직접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여러분이 이제 보기에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팩을 하기 전과 후. 근데 하기 전에는 화장을 한 것 같고 물론 하기 전에는 쌩얼도 보시긴 하셨지만 제가 사용한 팩은 리셀세퀸의 아쿠아린 워터풀 앰플 마스크 수분 충전팩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마스크팩 후기 태핑, 스크래칭 마스크팩 후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꿀잠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깔끔하게 이렇게 머리를 묶고 팩을 할 걸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훨씬 뭔가 정돈되고 깔끔해 보이네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